장구장 선관 간다 장구장 들어왔다 야아 튀어 설체종 설체종 구석에 내꺼다 내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55점이야 병민이가 해체했으면 4000점에 병민이 해체 못해서 다행이다 근데 병민이는 내 대가리에 쏠 수 없었어 대가리 쏘면 점수가 낮아지니까 개꿀 개꿀 맛 꿀 맛 개꿀 개꿀 고올 꺅 으흐 아흥